영어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집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언어를 담당해요. 아 그래요? 저는 우리만의 담당, 아빠가 이제 영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어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할인 양이. 자 그럼 할인 양 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 민병철철제 할아버지요. 영어 아버지가. 영어 박사님, 우리 민병철 박사님. 그 유명한 민병철 박사님이. 손녀가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대요. 헬로우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헬로우 에비원. 하이. 할인이 할아버지 민병철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와 또 사랑하는 할인이가 오늘 붕어빵에 출연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이신 우리 이경규 씨, 김국진 씨 잘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화이팅. 화이팅. 붕어빵 화이팅. 굉장히 젊으세요. 그러시네요. 그대로이시네. 굉장히 그대로이시네. 봤지? 너희도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야, 얘들이 말이요. 뭐야, 몰라. 립명철 박사님이면 뭐 영어에 우리나라는 뭐 최고신데. 저도 그랬을 때 미윤창 선생님이 쓰신 영어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다 공부를 했죠. 정말요. 할인 양도 혹시 이거 좀 잘해요? 보여줄 수 있어요? Hello, my name is Hylen man.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Thank you. 이거 신동, 신동. 이거 약간 무슨 미국 비디오 보는 듯한, 그죠? 오리지널 바람을 하네. 정말 할아버지에 뭐. 방금 영어로 자기소개. 자기소개. 저는 그거 자기소개 말고 이름이 뭐예요? 아 그래.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남이 이름 물어보는데 그렇게 슬프게 물어보면 좋겠지? 즐겁게.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영어, 영어. 자기소개 하시죠.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저는요 아빠까지 소개할게요. 오케이, 아빠 소개. Hello, my name is 영은유. And my father's name is 문어 맨. 사실 영어 유빈님께 잘 들어요. Hello, my name is 웨러니카. And my dad is tall, 목숭이.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좋은. 아저씨 알죠? 착한한 짓이란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 경자철철? 이 경철? 이 경철? 이 경철철철. 이 경철철. 네, 이 경철 씨. 맞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설득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철입니다. 재밌게 정말 놀래가세요. 좋은 추억 만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와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절대 이것만 하지 않겠다. 네. 자, 모르는 사람들 만나기. 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빠는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을 해요. 엄마, 그래요? 근데 아빠는 장난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아빠가 또 거짓말을 합니까?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일본인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 여행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유노 장동건? 이랬는데 예스, 예스!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아빠가 또 유노 배용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 연삼아! 이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유노 이정용?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정용 됐을까? 이정용 됐을까? 이렇게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모르는 눈치였는데 아빠가 막 설명하다가 모르니까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이렇게 막 이 영화에 나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빠지면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그래서 막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화냈어요. 아니 근데 우리 터미네이는 우리도 지금 창피해요. 뭐였어요? 제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가 그때 막 한참 막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좀 많이 나갔어요, 일본에. 뭐 아이리스라든가 이산이라든가 분홍립 세계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나를 알아보겠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터미네이터가 이런 거짓말을 해 볼게요.